사진 속에 없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없는 인물 와 1번 송지호 2번 송혜교 3번 전지현 4번 이형의 5번 김혜수 야 근데 야 이게 겹쳐나도 진짜 와 와 나 지금 약간 반했어 약간 반했어 야 지효야 너 있냐 없냐 지효야 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전지현은 전자 자 춤추세요 전 3번 전재현 없는 것 같지 않은 3번 전지현 없는 것 같지 진짜 모르겠다 전자시 없어졌어 전자시 없어 전자시 없냐 옵지 3번 있어 그렇게 8살 여전히 제대로 됐어 belie原 Cult 정답은.... 4번 이용이 간다니? 우리가 맞았어 4번 이용이 음란 맞았어 우리가 맞았어! 맞았어! 얼떨결에 맞았어, 얼떨결에! 광수 때문에 얼떨결에 맞았어! 광수야 고맙다! 광수야! 고마워요! 광수 때문에 맞았어요! 아, 이게 없구나! 합쳐놔도 미인이네! 근데 합쳐놔도 진짜... 합쳐니까 이영일 씨까지 생기잖아!